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 등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운영자가 응답하는 일대일 상담 등 개별적 조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리딩방에서 회원에게 매수 혹은 매도할 종목과 시점을 알려주는 일대일 상담과 특정 트레이드의 거래를 따라하는 카피 트레이딩 역시 투자 일임업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리딩방의 불법 투자 조언 등에 대해 암행점검과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